안녕 안녕 나는 이슈토뷰 별다물이라고 해 별걸 다 물어본다나 뭐라나 어쨌든 만나서 반가워 뱀파이어는 거짓말을 하면 코피가 난다며? 오늘은 코피가 나지 않게 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줘 자 그럼 시작해볼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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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를 졌다 폈다 할 수 있는 공국의 후계사열 1위 프란체스 숲속에 수백 년을 살아온 지금까지 알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인간을 사랑하게 되는 뱀파이어 래미 순수하고 다랑스럽고 똑똑한 천재 과학자 조이 비숍 사제 박쥐 클럽디제이 황한나는 한다면 한다 나를 지켜봐줘 이후 누나는 준우를 우리준우라고 부른다 김지훈 정말 이쁘다 진짜 이쁘다 어떡하지 김병준입니다 병준이에요 준비한 거 여기까지입니다 박미준은 미쳐서 죽을 수 있어 죽음이 두렵지 않나? 김유가 이제부터 매력발산을 합니다 후 박상혜 형 사흑아 혁이답게 행동하자 혁이답게 신나고 상상만 하지 말고 언하 A형 A형 B형 B형 O형 칵테일 색깔 이쁘잖아 칵테일 같아요 좋다는 뜻이야 좋다는 뜻 약간 요런 느낌? 보라색? 약간 우울하기 직전인 것 같은 느낌인 거면서도 맛있을 것 같은 느낌? 모히또 몰디브에 가고 싶으니까 한 잔이야 뭘 먹든 한 잔이야 맥주 한 캔? 한 병? 소주로 한 병 반? 한 병 반? 한 병 반? 컨디션에 따라 달라 재본 적이 없어 네 주의한 자신감 교양? 미치겠네 그게 네 교양이야? 교양 있는 게 그러고 살아? 나는 윙크를 되게 잘해 원장 선생님 저랑 돌 줄 아 가실래요? 맹구 성대문사 할 줄 안다고 한 게 큰 거짓말인 거 같아 나는 윙크를 잘해? 지금 가고 있어 거의 다 왔어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학원 빠지고 콘서트 보러 갔다가 걸렸어 성적표가 나왔는데 안 나왔다고 거짓말 치거나 그랬었지 난 진짜 거짓말 잘 안 해 기분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하고 지금은 괜찮아? 지금 괜찮아 나 은상신 댄스의 신 못 봤었죠? 아까? 철철철철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한 신이 되고 싶어 풍류의 신? 풍류 즐기면서 이렇게 이렇게 난 댄스의 신 할래 댄스의 신이 될게 난 노래의 신이 되고 싶어 돈의 신 나 내가 태어나던 순간 내 우리 엄마 아빠 표정을 보고 싶어 20년 뒤 내 애가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해 300년 후? 우리 첫 공연 전날로 돌아가고 싶어 첫 연습 때? 이거 한번 돌아보면 재밌지 않을까? 10년 뒤 미래 죽기 1분 전?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궁금해 누가 남아있을 거 같고 난 어떻게 죽을 건지가 너무 궁금해 고등학교 때가 제일 재밌었어 고등학교 때가 제일 재밌었어 이석준이라고 걔랑 같이 다녔거든 학교를 그치? 석준아 재밌었지 그때 이슈TV 주인이 이석준인 거 알아? 석준 배우님 말고 99년생 석준이 커피우유 섯땡우유 삼각포리우유를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한약처럼 먹고 있거든 밥? 핸드폰만 있으면 보탤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희망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 나는 전원주택 그 집안에서 살면 난 300년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피 이슈TV? 기미 기미 나우 기미 기미 나우 찌찌찌찌 그 사랑 나만 볼 수 있어요 둘 씨네야 그댈 위해 살아왔네 둘 씨네야 honest is such a lovely world everyone is so untrue 때문에 힘들었지 때문에 곤란했지 난 내가 가진 것들을 망가뜨렸지 너를 만나 그 이후로 비가 내리다 말다 이렇게 슬플 때는 기뻤던 일만 해이마마가 아닐까? 해이마마가 아닐까? 해이마마가 아닐까? 해이마마가 아닐까? 봉이 온도락? 이거 아니겠니? 포게이트 해이 아 글씨 못 읽어야지 노래를 못 할 순 없잖아 글씨 못 읽기 난 노래가 좋거든 평생 노래 못 부르기 나는 글 읽어서 습득하는 게 많아 평생 노래 못 부르기 글씨 못 읽기 글씨 못 읽기? 춤은 용기가 안 나 그랬잖아 랩 랩은 그래도 앉아서 할 수 있잖아 아휴 그랬잖아 하지 나는 너무 즐겁거든 요즘 문샤이닝 댄스 평생이라고 하면 차라리 그냥 신나게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 문샤이닝 댄스 문샤이닝 댄스 줄게 문샤이닝 댄스 나 랩은 못 해 그래도 썩은 피를 먹는 게 좀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지 않을까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썩은 피 먹어야겠다 신선한 피가 아니라 썩은 피 썩은 피 썩은 피 죄 없는 자의 신선한 피 죄 없는 자의 신선한 피 기왕 먹는 거 신선한 게 좋지 않아 아 썩은 피 죄 없는 자의 피를 먹을 순 없어 죄 없는 자의 신선한 피지 않을까? 왜 썩은 피를 왜 마셔? 죄 없는 자의 신선한 피 쏘리 좋은 기억 3일마다 읽기 나는 3일마다 읽기 좋은 기억 3일마다 읽기 그래도 3일은 행복한 기억으로 살 수 있으니까 싫은 기억 300년 가지고 살기 좋은 기억이 있어야 또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난 저기 3일만에 잃어버리는 게 나을 거 같아 좋은 기억 다시 만들면 되잖아 나는 싫은 기억을 기억할래 좋은 기억을 알고 있으면 너무 잔인할 거 같아 좋은 기억 3일마다 읽기 좋은 기억 3일마다 읽기 계속 좋은 일을 만들면 되니까 뱀파이어가 거짓말하면 코피가 나는 이유는 왜 코피일까? 자기 스스로도 거짓말한 거에 충격을 굉장히 받기 때문에 지금 피가 나지 않았을까? 거짓말이 제일 나쁘다고 생각을 하거든 뱀파이어 인생에 타격은 없지만 그래도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코피를 뺏어가지 않을까? 코피가 제일 귀엽고 깔끔하지 않나? 거짓말이라는 죄를 지음으로써 피를 소량이라도 잃게 되는 그런 벌을 받는 게 아닌가 아마 혈관이 제일 많은 코에서 거짓말하면 심박스가 올라가면서 코피가 터지는 거 아닐까? 후각과 뭔가 피에 관련된 느낌이라서? 난 태어났을 때마다 그런 거 같아 작가님이 그렇게 날 만들었거든 작가님한테 여쭤봐야 될 거 같은데 체스말 나이트가 의미하는 것은? 내가 프란체스만의 어떤 사랑의 기사인 걸까? 사랑 내 사랑의 증표라고 할 수 있지 선물? 부적 같은 느낌? 유일한 연결고리? 샤이너가 기억을 잃었을 때 유일하게 남은 감정들을 기억해낼 수 있는 게 체스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레미가 자연친화적이고 동물을 좋아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많은 말들 중에서 동물 그림의 말을 고른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이거 의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싶어 레미가 그걸 너무 잘 알면 안 될 거 같아 프란체스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 나이트 가죽주머니 목숨고구 지키거든 루비칼 프란체스가 주고 간 단검을 항상 갖고 다니거든 사랑하는 사람한테 받은 물건이기 때문에 보물이지 않을까? 이 물건 자체보다 이걸 준 사람을 생각하는? 기억이라고 생각해 기억 기억을 잃고 나서도 우편에 있는 그 기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안경인 거 같아 안경 쓴 조이의 모습을 유일하게 아는 존재가 레미란 말이지 레미를 만나기 위해서 안경을 계속 가지고 다니는 거 같아 그때의 조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프란체스한테는 그런 신을 믿는 신념과 자기의 어떤 의지가 가장 큰 보물이었다가 이제 레미로 바뀌어지는 순간들이 오지 이건 프란체스 프란체스의 존재 자체가 레미에겐 너무 보물이지 않을까? 프란체스가 시작하는 신은 어떤 존재? 되게 높고 위대한 존재야 갈등과 대립과 혹은 너무 믿는 존재?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 전부라고 생각을 해 신의 한마디에 나는 휘둘리고 한마디에 기뻐하고 한마디에 슬퍼하고 삶의 포커스는 그 신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신이 뭔지도 모르거든 프란체스가 날 버리고 신한테 간다 그러니까 신을 아마 처음엔 연적으로 생각했을 거 같아 동경의 대상이었다가 분노의 대상이 되고 다시 의존하고 의지하고 매달리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거 같아 신은 레미에게 있어서 레미가 굉장히 알고 싶어하는 존재? 나를 이용해 먹고 누굴 죽이라고 시키고 헌터의 삶을 지어준 존재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 처음엔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 까불다가 홍분형이 나고 그 뒤에는 공연으로 직접 확인해줘 신은 진짜 죽었을까? 신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행복하게 살게 되거든 레미가 만났어 살아있는 신을 만났어 죽었으면 좋겠었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제는 신은 죽지 않았어 레미가 마지막 순간에 신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지 나는 신이 안 죽었으면 해 계셨으면 좋겠어 레미가 나에게 들려줬기 때문에 신을 느끼게 해줬기 때문에 신은 죽지 않았어 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길게 마지막에 등장하는 뉴페이스는 진짜 뉴페이스일까? 뉴페이스야 뉴페이스야 그냥 진짜 뉴페이스이다 뉴페이스라고 나는 생각해 뱀파이를 굉장히 좋아하고 동경하는 팬? 굉장히 열려있는? 생각하기 나름이? 보름달이 뜨는 날에 달빛을 따라가면 알 수 있을 거야 그거는 보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이것도 작가님한테 전화해보 난 진짜 뉴페이스라고 생각해 만에 하나 그게 레미의 환생이라고 하면 뭔가 뭐를 무한루프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이너는 샤이너의 삶을 살아갔습니다가 훨씬 더 아름답고 또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브이 에버 애프터는 해피에버 애프터인가 샤드에버 애프터인가 해피에버 애프터 해피에버 애프터 프란체스랑 레미 조이가 서로가 서로를 살게 하고 살리면서 각자의 행복한 엔딩을 맞았다고 나는 생각해 여기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서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난 해피에버 애프터인 것 같다 레미가 두 사람의 인생을 구원했잖아 그것만으로도 해피에버 애프터 아닌가 해피에버 애프터라고 생각을 해 샤이너가 마지막에 자기가 프란체스였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난 후부터 그냥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거든 그때 슬픔은 슬픔대로 남겨두고 아이는 새롭게 해피하게 살려고 했겠지? 난 해피에버 애프터 해피에버 애프터 마지막에 신나게 해피에버 애프터라고 노래를 부르니까 새드에버 애프터라고 생각해 언뜻 보면 해피엔딩 같지만 극을 잘 생각해보면 이 극만큼 비극이 없는 것 같아 극을 보면 공감이 될 거야 둘 다 아니야 샤이닝에버 애프터야 우리 공연을 보러 오면 알 수 있을 거야 난 미래에서 왔어 조이 달빛을 따라가 달빛을 따라왔어 달콤한 피냄새 하지만 기다려줘 달빛을 따라가 달빛을 따라왔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다시 춤출 수 있을까? 달빛을 따라왔어 키스해줘 내가 널 기다릴 수 있게 템프 스푸기트 아 오랜만에 밤에 내리는 비 숲에 적시는 비 비를 마시고 피어나는 꽃잎 프란체스 기다려줘 아냐 기다리지마 난 사라질 수도 있대 길을 잃을 수도 있대 하지만 괜찮아 뱀파이어 로맨스 프란체스 와레미 뱀파이어 로맨스 300년 전에 두고 온 너의 세상 사흘밤동안 흔들린 나의 세상 안녕 키스해줘 내가 널 기다릴 수 있게 지은 죄를 고백하세요 어쩌면 이렇게 해피에버 애프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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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 에버 애프터 출연하기 브이 에버 애프터를 출연하기 프란체스라는 역할을 사랑하기 때문에 브이 에버 애프터 출연하기 이쇼TV 사랑해요 아 말해 뭐해 난 이쇼TV 출연할 거야 300일 동안 브이 에버 애프터 출연하기 300일 동안 이쇼TV 출연하기 지금은 이쇼 인터뷰 중이니까 이쇼TV 출연하기 아무도 보면 안 되는데 이거 이쇼TV 쉽지 않은데 하지만 난 이쇼TV 브이 에버 애프터 내가 너무 쉽지 않아 공연을 하고 나면 진이 다 빠져서 안 될 것 같아 이쇼TV로 약간 멘탈 터지는 게 나을 것 같아 이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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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쇼TV